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92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93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2번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유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여기서 관할구역이란 등록관청 관할구역이죠.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한 개의 사무소 만을 둘 수 있다. 만자 동그라미 하세요. 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원래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만 둘 수 있다 해도 맞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는 조금 이따 뒤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공유중개사는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적덧다방을 설치해서는 아니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일반 회사는 지사. 금융기관은 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융중개사법에서는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에 25개의 구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본사가 있다면 광진구를 제외한 24개 구에다가 분사무소를 한 개씩 둘 수 있습니다. 제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법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갈이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인데요.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주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가 세 가지 우리 기본서 94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은 전부 다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보정 설정 증명서류 보정보험증권이나 공제증서 이런 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는 모든 사무소가 똑같죠. 면적 제한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95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니까 서식 메뉴에 7일이라고 되어 있죠.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다음은 99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었습니다. 공동사용인데요. 공동사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다만 밑줄 치십시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0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세 번째 줄 사무소 이전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개업공개사의 승낙서 내모하십시오.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법정서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A, B, C, D가 있으면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이전신고하면 되고요 C도 이전신고하면 됩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옮기면 가능하죠. 사무소를 두 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등록을 해도 공동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사무소에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등록을 해도 역시 공동사용이 됩니다.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서식은 없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전신고 또는 신규등록인데 만약에 A, B, C, D가 네 명이 사무소 한 군데에서 칸막이가 없죠. 칸막이가 칸막이가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개별 별도 사무소지요. 칸막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개혁공개사 종별 상관없습니다. A는 법인인 개혁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종별이 같은 개혁공개사들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칸막이는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개별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만약에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갑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잘못한 고용인 갑하고 그 다음에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A하고 갑이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죠. 자격증도 따로따로 개시해야 되고요.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인장능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입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B가 중계보수를 100만원 받았다면 이거는 B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규정 없습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요. 개혁공개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계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혁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1페이지 101페이지 그래서 틀린 것을 보면 문제 문제 보면 101페이지 문제 4번이 정답이죠. 개혁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지역에 있는 중계사무소을 중계할 수 없다 했는데 관할구역 박해도 가능하고요. 부칙개공은 원칙이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다음은 101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자 이전신고 인데요. 사무소 이전신고 사무소 이전은 우리 왜 이전합니까? 주로 이사가면 이전을 하죠. 주소를 옮기면 따라서 사무소 이전 절차하고 이사가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사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소도 옮기고 나서 이전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중계사무소가 있는데 이 광진구에 있는 중계사무소를 성동구로 이전을 하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신고 사후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신고했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기본서 103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2번에 두 개가 있잖아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등록증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즉 광진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성동구청장한테 다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가능합니다. 꼭 본인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되죠. 자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서류는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우리 기본서 103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죠.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이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맨 밑에 등록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간 정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간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관할구역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등록간청 관할구역을 말하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등록증 재교부고요.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11 대신에 7일 X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4후 신고고요. 이전 전의 등록간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 등록간청에 신고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요. 송부하는 서류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문제인데요. 문제 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 만약에 광진구에 본사가 있고요. 주된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동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분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만약에 이전을 하면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한다. 분사무소 이전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05페이지에 보니까 이전신고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다음은 106페이지 인장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 우리 106페이지에 인장등록 의의라고 나와 있는데 의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요. 이제 107페이지에 있는데 인장등록 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앞으로 이 도장을 계약서에 사용하겠습니다. 미리 도장을 찍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 이라고 합니다. 등록이라는 말은 등록도장에다가 기재하는 거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등록 107페이지 메뉴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 인장등록합니다. 중개보조원 X입니다. 107페이지 메뉴에 첫 번째 줄 보조원 X 보조원은 인장등록 하지 않습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입니다. 개인은 거기 다섯 번째 줄에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고 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은 법인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써도 됩니다. 107페이지 맨 밑에 인장등록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인장등록 방법입니다. 108페이지 개인의 경우 인장등록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리언에 소속공개사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하고 같이 인장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인장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인지 알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그래서 인장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인장 변경입니다. 변경 4후 7일 이내입니다. 두 번째 줄에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변경인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맨 밑에 3번 등록인장 사용인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하니까 등록된 인장 사용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4번 위반시 제재인데요.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유월이야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는 유월이야의 업무정지입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소속공개사는 유월이야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09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고요. 2번 2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맞네요. 2번은 3번은 법인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했는데 가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인 인감도장 이어야 하니까 5번 개업공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1페이지 휴업 및 폐업신고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